이 시간은 전신갑주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 들어가는 이야기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선수는 축구화를 신어야 하고 골프선수는 골프화를 신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군인의 군화는 보통 신발과 다르죠. 특히 로마 군인의 신발은 노시 재질이고 발을 덮은 부분과 정강의 바디가 있어서 마치 북수와 같았습니다. 신발 바닥에는 송곳 같은 쇠 못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안전용이자 또 방어용이고 공격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신발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다툼, 경쟁,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와 구원과 영생을 선포하는 바로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많은 기독신자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의 신발이고 우리 신분에 합당한 신발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명을 많이 놓쳐버렸죠. 그래서 내가 신어야 하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여러분 축구를 하는 선수가 슬리퍼 신고 뛸 수 없듯이 나의 신분에 걸맞은 신을 신지 않았을 때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어야 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 그 앞에 평안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인데요.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입니다. 세상도 평안을 주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평안과 편안하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편안한 것은 내가 좋은 소파에 누워있으면 몸은 편하겠죠.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심만 편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내야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사실은 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쾌락적이고 일시적이고 한계적이고 제한적인 평안입니다. 창세기 3절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함께하고 소통하고 교제 나눴던 절대 평안, 이 축복을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사탄, 마귀, 이간하는 자, 대적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름과 판을 활동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2절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이 관계를 보더라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영주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의 공격 패턴을 보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을 대체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감변질시키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다른 복음. 어민이 말하면 여러분 복음 앞에 다른 일이 붙었을 때는 이거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 대처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사탄의 공격 패턴을 알면 우리가 속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담겨 있습니다. 유한복음 14장 27절에도 근원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바로 깨어진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절대성, 유일성 이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정말 아 이때는 정말 평안이 무너져버렸구나. 주님이 아니면 될 수 없구나. 예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어지고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달을 때 아 참 평안만이 답이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평안의 복음의 신은 바로 성경적인 전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여러분 같은 전도가 아닙니다. 기도도 같은 기도가 아니듯이 우리가 종교적인 전도가 있고 언약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자막과 함께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전도가 뭐냐. 나가서 무조건 예수 얘기하면 그게 전도냐. 사람 끌어다가 앉혀놓으면 그것이 무조건 전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소원은 누가 뭐래도 영혼구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친히 인감인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역시 최초의 선교사고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최고 소원이 영혼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모든 우주적인 관심이 바로 이 전도선교에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 잔치가 배설되어 질 수밖에 없고요. 모든 우주 만물과 또 지구의 종말과 역사를 움직이는 기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예 이건 몸에 다 모든 사람이 믿은 후예가 아닙니다. 다 믿지 않더라도 일단은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사를 움직이는 기준이 바로 전도선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전도는 노동이나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목회자나 특정한 사람만 애기면 좋을 은사가 아니라 쉽고 자연스럽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 전도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대방이 뭔가 복음을 듣지 않고 영접을 하지 않고 영접운동이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나가서 내 입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일단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고 나가서 일단 내가 흑암 꺾고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돌아와도 어떤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 시간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그 시간 내 지역과 내 가문이 복음을 선포하는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자료 화면에 보시면 전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된장찌개 하나라도 우리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 가봐. 너무 맛있어.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가 된장찌개만도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맛집도 자랑을 하는데 정말 내가 복음의 맛을 봤다면 전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거죠. 그냥 나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그냥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의 우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복음이 필요한 이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필요성과 절대성을 절대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신자 현장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영적 공식 중에 하나가 보면 100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하나 여러분 100에서 1을 하나 빼면 99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공식은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100. 그러나 하나. 오직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은 제로 인생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식입니다. 거꾸로.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제로 인생이라 하더라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0 플러스 1. 제로 인생의 그리스도만 더해져도 그 인생은요. 100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학신 없이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 있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히려 불신자들 많이 있고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교회당을 출입한다 뭐죠?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왔다 갔다 한 거지 본인이 성전되어지는 축복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겁니다. 수십 년 단어도 소용없고요. 이런 신앙은 사단에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전도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모델에서 2장 사전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다. 진리가 뭐죠? 우리가 진리와 허리띠 강의도 들었지만 진리의 실체는 예수, 크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진리 대신 크리스도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화면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의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2, 3, 7, 5천 종족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첨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은 사람은 정지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원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 놀이터 천하 만민 땅 끝입니다 우리가 독을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런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들이 현장을 나갈 때 정말 이 말씀만 기억하셔도 훨씬 부담이 없습니다 뭔가 내가 한 명을 전도를 해야 되고 보금을 전해야 되고 뭔가 잘해야 되고 우리 몸에 여러분 힘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영적인 숨바꼭질처럼 하나께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를 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또 보금을 던져봤을 때 보금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과 나와의 영적인 공통 분모인 거죠 함께 코드가 맞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보금을 던졌을 때 그 보금을 알아대는 사람 구원업기로 작정된 자는 내가 말을 잘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식으로 작정된 영혼을 우리가 천두라는 방법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고린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보금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약 보금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할 일이다 우리가 보금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죠 만약에 보금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는다 보금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장이 임한다 보금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화가 임한다는 건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 행벌 심판 받죠 그러나 우리는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분에 대한 상급이 분명히 있고요 직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불러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생증명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명과 미션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제와 환경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마스터 플랜을 반드시 진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사건을 굳이 터지고 돌아오냐 아니면 빨리 말씀 앞에 민감하게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것이냐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데모데오서 4장 5절 말씀 우리 자막 감기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의 생업은요 부업이고요 여러분의 정말 이 전도자의 직무야말로 주업입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께서 우리에게 해분이 이 달란트를 주신 거거든요 그거 통해서 해분이 미션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생업을 주시고 전문성을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 종교적인 전도 언약적인 전도 이거 좀 중요한 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같은 전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끌어다가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또 떠납니다 여러분 협박하고 불신지옥 예수 천당 외쳐서 데리고 오면요 잠시 내 문제 해결해 볼까 해서 오지만 내 문제 해결되도 떠나고요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결국은 다른 타 종교 쇼핑하듯이 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종교적인 전도가 뭐냐 주체가 인간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이 잘해야 돼 인간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자 가장 무서운 거 그리소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꾸 예레미야적인 세례유아적인 엘리야적인 선지자적인 그리소 말합니다 다른 거 말합니다 먹이고 입혀지고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꾸 올바른 진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길 틀린 길 알려줍니다 예수 믿으면 자꾸 기복적인 복을 얘기해줍니다 예수 믿으면 있던 질병 떠나가고 없던 돈도 생긴다 자꾸 다른 길 틀린 길을 알려줍니다 뭔가 나가서 해야 되니까 나는 아직 맛보지 못했고 나는 아직 증인이 아닌데 나가서 해야 되니까 전도는 계속해서 부담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전도를 통해서 올바른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을 자꾸 배출하고 양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언약적인 전도는 주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결과가 바로 전도죠 내가 맛보고 체험했더니 너무 좋더라 이거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러울 거 없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없는 건 주려니 힘든 거지 있는 건 나누는 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길과 진리 생명 대신 바로 길을 알려주는 자가 여러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는 믿음이 없고 환경이 이렇고 남편이 불신자고 아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 길을 알려주는 자는 길을 알면 끝납니다 길을 알려주는 자가 많이 배워야 됩니까 길을 알려주는 자가 뭔가 똑똑해야 되고 집안에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합니까 내가 길을 알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길을 모르는 자에게 길을 알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데 있어서 누가 필요합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인품이 훌륭하건 능력이 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인품 능력 학벌 물질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수영을 잘 할 수 있냐 없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진 자 정말 죄의 바다에 허덕이는 사람을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알고 있냐 없냐 내가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그리스로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냐 없냐 이것만 준비되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전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네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안에도 나와있지만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신는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신어야 되는 거죠 신발을 신다라는 거는요 헬라어로 유포데오 유포데오라고 해서 꽉 조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꽉 조인다 이거 뭐죠 신발을 딱 신었는데 꽉 조여요 뭔가 내가 뛸 준비가 될 때 신발 딱 조이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신발을 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 한 번 신은 신발을 절대 벗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 여러분 평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평안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렇죠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 그런데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냥 신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려면 뭐가 이해가 되죠 당연히 복음이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이것은요 종교인을 계속해서 양성해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건요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내 안에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의 내용이 뭐냐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직 복음 창식의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출입기 3장 18절의 희생증물로 2사의 7장 14절의 임만으로 출발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유어복음 19장 30절 테텔레 스타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4단자 4장 12절 그러면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사단은 99%의 믿음 99%의 복음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100%의 순도의 믿음 그 복음을 원하십니다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바로 지옥 문제 원제 문제 사탄문제 뭐죠? 세 가지 근본 문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지옥 문제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셔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이제는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참 선지자 우리의 원제 문제를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무제기를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생의 답을 모르는 자에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답을 주고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전도의 시작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복음 누림의 결과가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려보니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흑암이 떠나가는구나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정말 내 안에는 모든 그신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참 평안이 임하고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실제로 여러분 내가 누린 결과가 전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믿음 진짜로 믿는 언약적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로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잘 믿는 거로 착각한다니까요 우리는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린다 누린다 어찌보면 좀 추상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누림의 조건이 뭐죠? 세상은요 뭔가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상대적인 누림을 얘기하고요 그러나 한시적인 겁니다 뭔가 평안한 것 같고 되는 것 같지만 한시적이고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누림은 무엇입니까? 내가 상황과 환경이 늘 좋을 수 없잖아요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언약적인 누림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맞다 틀리다 누리고 안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가 보금화 되어지고 내가 누림화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기준은 보금의 기준이 아무리 같은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실패하고 자빠지지만 우리는 문제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살아계자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우리의 숨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보금이 날마다 개인화 되어지는 응답 나의 보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접했다더라 하나님 자녀래요가 아닌 거죠 이제는 나는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금에 개인화는 것은 문제와 위기와 사건 속에서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내가 수학 문제의 답을 알아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수록 그 답을 알고 있다면 더 재미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은요 문제 속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을 아는 자는 어려운 문제가 왔으면 좋겠는 거야 왜 내가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울수록 더 신나는 거야 나 이거 풀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금에 개인화 된다는 건 내가 보금으로 답을 내렸고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걸 아는 자는 문제의 위기가 올수록 더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보금 체험 너무 중요하죠 나의 보금 로마서 1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학습화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일원화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보금으로 체험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와 훈련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여러분 검은 물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맑은 물 붓다 보면 짙은 회색에서 열분 회색되고 맑은 물 되거든요 이걸 확 따라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체질은 그렇게 한 번에 바뀌는 체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씀뿐이들 각인이 어떻게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듣고 선포하고 체험하고 유한복음 4장 19절에 사마리의 여인이 선지자로 쏘이나 메시아 곧 그리스도구나 그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발견했을 때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그때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여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덩이를 바로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개인화의 응답을 누려버리니 바로 증인에 대여라 쓰지 않습니까 사도에서 3장이 앉은 뱅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이제부터 전도해야지 증인되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발견되는 만큼 우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어야지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 어찌보면 굉장히 좀 막연할 수 있지만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께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있는 참된 복음을 주셨지만 내가 이 신을 신어야 되죠 실제로 이걸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요 군인이 군안을 신어야 되잖아요 축구선수 슬리퍼 안 되듯이 내 신분에 걸맞는 신을 신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뭐죠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를 파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나라에 대사로 왔으면 그렇잖아요 나를 파견한 나라에 걸맞게 그렇죠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소개하고 나를 파손한 나라를 소개하고 거기에 맞는 직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늘 대사가 놀러만 다니고 막걸리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직무를 박탈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고려소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평안의 신을 장착하실 때 내 마음에 평안을 빼앗는 그 거름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원약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막 중요하지만 이미 내 안에 평안을 빼앗겠다면 이미 지구 들어가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다 이게 따로 놀거든요 솔직히 마음과 생각이요 따로 논다니까요 생각으로는 알아 근데 내 마음은 불안해 이게 따로 노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30cm가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전도를 체험한다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집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와서 보라 그들이 예수께로 오더래요 사람들이 눈길을 피해서 그 뜨거운 정에 나와서 물을 깃던 그 여인이 들어가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왔대요 사마리아에서도 그 손가락질을 받던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왔다 이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가감히 나의 생존의 수단이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감히 뛰어들어갔다는 것 본자는요 여러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보고 듣고 확인한 증인은 힘이 있고요 그 증인의 말은요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 반드시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듯이 생명은 확산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산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전도 전도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업기를 원하자 약속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처럼 미련한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숨겨놓으신 영생업기로 작든지인 영혼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 하나 누구 하나 전도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도운동으로 이 맥이 이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께서는 우리가 오늘 아까 마가복음 말씀도 자막을 통해 읽었지만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께서는 모든 관심이 영혼구원에 있기 때문에 전도 성교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세팅해 놓으시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서도 막내지만 늘 자부심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나는 막내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영적인 리더다 내 기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문과 가정이 돌아간다 오늘도 내가 발로 받는 모든 현장이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지역이 오늘은 복받은 거야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 때문에 오늘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건 여러분 영적 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내 안에 완전한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이전에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자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여러분 딴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구제봉사 헌신 열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빠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 마셔요 내가 정말 복음의 뿌리 내리고 복음의 신을 신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신 덜컥 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장착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전도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뭐해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복음 들을 자 붙여주시고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언액의 한을 붙잡고 있으면 희한하게 그리스도를 들을 자를 붙여주셔요 자석이 자력을 갖고 있으면 철들이 와서 붙잖아요 자석이 철들을 따라다니지 않듯이 내가 영적인 힘을 갖고 있고 내가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있으면 희한하게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망설이는 호랑이는 벌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랑 벌이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망설이고 있다면 움직이지 않은 호랑이보다 톡 쏘고 날아다니는 벌이 났다는 거죠 실행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결론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능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거 보장된 이거 중요합니다 현장 정보 우리가 늘 이 전도를 생각할 때 좀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막 목사님 교육자들만 해야 되고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되는 어떤 그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실 것이고 천도 대상자로 붙여주실 것이고 자 우리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증인 자 고래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든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예수 증인은 뭐 말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십자가에 대소 이거 자랑하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 자랑입니다 예수 증인이고요 자 고래서 2장 4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종교는 내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네 지혜가 필요하고 내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아닌 거죠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 시간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면 전도 대상자 관계 중심의 생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훌륭한 전도지 많은 전도지를 바꿔도 기독교가 가장 인기 없는 종교로 떨어져 버린 거 복음의 기스를 내고 있는 많은 기독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증인 문서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치유된 것 자체가 가장 좋은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평생 언약 속에 내 것 내 것 아예 수준 벗어나서 2, 3, 7 열방과 땅 끝 5천 종족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뭐냐 전도자의 상급 이거 기억하셔요 반드시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감사해요 이것으로도 우리는 현장을 갈 수밖에 없는 근간이 되어지는데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는 상급까지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기가마친 영적인 공식이죠 그제야 끝이 오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지구를 운행하시고 전도자에게 상급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조금 자막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상급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들 불권전 사이비 종교들 성도가 죽은 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강조하면서 미혹합니다 그렇다면 상급에 관하여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누구에게 상급 줍니까 이슬람은 여러분 테러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무슬림들 보세요 폭탄, 자폭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자들이 상급 줍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에게 내세의 영생을 주고 현세의 백배의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CS 루이스가요 현세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역사 가운데 현세에서 가장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내세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하면 상급은 영생도 주시지만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헌신은요 백배로 보상하되 최소한 영생을 내세에 줄 거고 내세는 물론 두 번째로 현세의 지금 이 땅에서도 폭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자는 내세와 현세를 포장받고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요 풍성함과 또 현재성과 항고성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축복은 풍성하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전도자의 상급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묵상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어떤 무기를 개발하니 따라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북위 영화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세상의 발걸음과 본질,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평화 안에 복음의 신의 신은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인지 묻고 여러분 발걸음을 통해 모든 흑암이 꺾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묵상성구 여러분 함께 찾아 좀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발걸음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성교사고 전도자입니다 복음이 없는 모든 대상자들 현장은 성교지고 또 전도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